명지대 사거리에서 홍남교에 이르는 450미터 구간이 전봇대 민화거리로 조성됐습니다. 가로변 전봇대 20개에 각각 다듬이질과 배짜기, 장터 모습, 잉어와 십장생 등을 소재로 한 민화가 그려졌습니다. 이번 민화거리 조성은 서대문구 남과자 2동 주민자칙위원회와 학생들의 자원봉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용식 화백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에도 명지대 근처 가로변과 골목길에 민화구건을 조성해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에 효과를 거뒀습니다.